이거 만들려고 했었죠 톱스피인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보다가 여기다가 만들기로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 어라? 어라? 아 높이가 안 맞구나 딱 되는구나 됐으 여기서부터 출발 그 롤러코스터 3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2 깃깔나게 즐기다가 3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어 좋은데? 롤러코스터 좋은데? 3는 한번도 못해봐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어요 구경 아직도 소리가 안됐어 야 이거 뭐하는거야 도대체 뭐하는거지? 이쓰 도대체 왜 들어가는건데 정비기술자 여기 어 자 목적지가 롤러코스터 1인데 우리 정비기술사 아저씨는 되고 있지가 않아 음 음 그니까 되게 웃긴 게 지금 경비기술자가 거의 스무명 있죠. 이 스무명 중에서 롤러코스터 1에 도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안꽂혀 안꽂히고 그냥 딴 데로 가요 안꽂히고 그냥 딴 데로 가고 딴 한 사람 무전 받은 사람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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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지 롤러코스터 1 뜬 사람만 지금 이쪽으로 가서 고쳐야 된다는 그게 있나봐요. 아주 골아픈 시스템인데 이거는 오 1IL1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 아주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거의 30분? 거의 1시간 가량 계속 고장난 상태 와 잠깐만 롤러코스터 1이 고장나면은 이 뒷줄은 완전히 망한 가게인데 여기를 통과해야지 저 저 출구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그게 되는건데 이러면 길이 끊기지 야 빨리 좀 고쳐봐 어떻게 고쳐야 돼 와 환장하겠네 어떡하지? 친구야 어디갔어? 어디 어디? 글로 가면 안되지 여기가 직접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진짜 골아파 이렇게 되면 또 따름놈이 무전을 받 이렇게 되면 또 따름놈이 무전을 받아요 이렇게 방금 집어서 갖다놓은 사람은 다시 초기화가 돼서 그럼 이제 또 딴놈이 이거 되죠 오 왔다 왔다 야 어디가 들어가서 고쳐야지 왜 빠꾸야 왜 빠꾸 아 참 왜왜왜 빠꾸해 아 나이 너 너 너 가봐 단체 집결 아 불가능해요 이렇게 20명이나 있는데 다 잘라버릴까 아 이거 환장하겠네 완전 세금 도둑들이야 지금 또 이제 무선을 또 지들끼리 봐 해가지고 또 호출이 되죠 넌 또 어디야 왜왜왜 롤러코스터가 여기 여기 있는데 왜 빠꾸를 하냐고 친구야 아 그래 지금 이놈아가 목적지가 롤러코스터 1인데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 이거 길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어 자 야 열심히 달려라 친구야 여기까지 마라 길을 끊어줄게 부욕질이 나는 경로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럽니까 부욕질이 나는 경로에 대해서 불평을 한단 말이지 아 이것들 이거 이거 완전 세금 도둑들 어 더 고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도 토사물이 이렇게 많단 말이오 이야 이 친구들이 지금 자 제티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고장 났어 고장이 너무 많이 난다 너무 잦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직도 목적지가 여기십니까 일로 갈 수 없을텐데요 아 나 환장했네 강제로 고치는 방법이 없네요 이게 확실히 겁나게 불편한 사항이야 길을 잃어서 놀이동산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게 뭐야 자 롤러코스터 1 자네가 지금 있는 데가 롤러코스터 1이오 자 이거를 부숴버리죠 이렇게 길을 부숴요 자 수리공들은 출구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런가 아 이게 아니야 그런게 있었나 전혀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한 시간가량 수리가 안되고 있어요 얘네들 완전 밥버릇이야 이런 남들이 다 있지 아 출구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출구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찝어서 논다고 해도 자신의 저 저 저 뭐하려고 하는지 망각을 해버리고 다 걷는 중이에요 다시 다시 걷는 중이 돼 이제 또 이제 다른 놈이 뭐야 무전을 받고 여기 어디야 지금 여기 있죠 와 환장하겠네 너 저리 가봐 헤블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자네 오 들어갔어 성공 성공 아 이게 걸릴때까지 계속 딴놈 계속 옮겨야 되겠네요 드디어 이게 고쳐지네 이거를 고치지 아 뭐야 이게 수리가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잉이 아니라 여기부터 잉 가서 잉 잉 잉 이렇게 해서 여길 타고 출구가 이쪽인데 출구로 이렇게 쭉쭉 나와서 쭉 가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놀이기를 타고 이런식으로 해놨거든요 어 흐흐흐흐흐흐흐 말리장성 흠 그래서 이거 망가지면은 저 뒷줄 뒷쪽 라인은 완전히 어 폐허가 되는거지 자 다른거 한번 만져봅시다 맞다 나 아 맞아 또 또 없다 이제 자리가 없어 자리 부족현상 저런저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나 지저분하구만 정말 지저분하구만 지저분하구만 오 이거 엄청 높이 할 수 있네 야 하늘 돌파 오 오 겁나 좋아 오 노린성산의 소유주가 아니야? 내가 원하던 그것이다 자 갑자기 상승도 다시 급화강 내가 원하던 바로 이거야 상승 나선형 대형 상승 나선형 소형 왜 그렇지 어째서 이렇지 관람객이 길을 잃었습니다 왜 자꾸 길을 잃을까요 상승 나선형 대형 상승 나선형 대형 대체로 널찍널찍하게 만드시네요 그러게요 좀 어리석은 판단이었을라나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오 상당히 뭐 벅적벅적한게 맘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내 방도 이러지 내 방도 이렇게 더럽지 대출을 어떻게 받죠 대출 시스템이 있어요 조금 더 올리자 와 지금 끝도 없이 길을 잃는데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지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지 지금 저거 뭐야 안내소만 20개가 넘는데 아 한 15개 이거 뭐야 아 요고요 아 어려워 어려워 더 이상의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불만 불만을 겁나게 터뜨리고 있어요 불평 불만을 자 좀 더 만들어볼까 이제 돈이 좀 생긴 것 같으니 어라 어라라 어라라 야 야 직선이다 직선 이거 사실 기처였어 널 찍히 아래로 꺾으시고 합체! 어? 뭐야?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놀이공은 정말 와서 놀고 싶다 대단한 것 같아 와 끝도 없이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어떻게 하면 좋소?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니? 아라! 입장료는 충분히 높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조금 더 높여볼게 그러면 60달러로 아니야 70달러로 아 이게 이게 처음에 길 루트를 잘 짰어야 됐는데 와 비싸니까 그냥 돌아가네요 그렇구나 60달러가 한정성인 것 같아 59 59 59 59 왠지 60달러 이상이면 안 할 것 같은 느낌 어 그렇게 생각합시다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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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끝도 없이 길을 잃고 있어 친구들아 이 길치들아 이 길치들아 이거를 왜 왜 찾아 됐어 됐어 해냈어 해냈어 자 한번 어떻게 돌아가나 보죠 그렇죠 왠지 이 롤러코스터는 아무도 타지 않을 듯한 그냥 무료로 돌려놔야겠어요 무료로 그래도 안 탈 것 같아 이거보다 훨씬 낮은 롤러코스터 요 요 요 요 요 까지 것도 잘 안타는데 음 오 그래도 많이 타네 이게 사람들이 차차차차 이게 방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차차 뭐야 낮은 롤러코스터로 조금 이제 음 적응이 되면은 이제 큰 높은 거도 엄청난 거 그런 걸 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 자 뭐 애로사항 없겠지 어디보자 길을 잃어서 놀이동산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서 놀이동산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래 자 그렇지 돌고 돌고 한 번 더 돌고 그렇지 쭉 가서 스트레이트로 쭉 그렇지 야 깔끔해 이건 어디로 뺄까요 어 됐다 됐다 빨리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 친구들의 우리 고객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자 무료다 통크게 쏘마 제발 아무나 들어와 타 타주기만 해주면 좋겠어 흐허허허 그냥 쫄아가지고 가버리네 모노레일이요 어 그것도 만들 수 있죠 맞아맞아 오케이 그것도 만들겠소 그냥 막 그냥 다 만들어버릴 거야 화이씨프님 세이아와 예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뤄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오 모노레일 모노레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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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 추억의 그 대단한 타이쿤 시리즈의 하나인 롤러코스터 타이쿤입니다 우리 집에 CD도 있어요 아 대단해 네 겁나게 못 찾고 있어요 아니 길이 뭐가 복잡하다고 이 까짓게 좀 복잡하구나 아 복잡하구나 지금 거의 3초에 한 번씩 2초에 한 번씩 길을 잃어서 놀이동산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 그래서 무시하고 있어요 꺼버리나 못 꺼버리나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하네 손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요? 그런가? 안 돼 그럼 아예 집에 못 가게 계속 여기를 영영 떠나지 못하게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안 되지 빨간 화살표예요 그게 뭐지? 아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지? 뭐 지도를 많이 팔아야 되나? 안내소에서 아 설마 잠깐만요 어 놀이동산 등급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는 중 네 요고요 요거 음 요거는 근데 한 시간 한 시간 훨씬 전에도 계속 뜨고 있었답니다 어 잠깐만 몇 분 더 버텨야 되지? 지금 제가 미션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최소 650명의 관람객을 3년 10개월까지 유치하고 놀이동산의 등급을 최소 600까지 달성할 것 심대 자 관람객 수는 계속해서 유치가 되어가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? 출구를 찾을 수 없대는데 내가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많이 늘리면은 그래도 덜 그거 될까 그게 될까요 이거 안내소 안내소에서 지도를 팔잖아요 지도 지도 지도를 겁나게 팔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 그러게요 어 완벽하게 이거 귀를 잘못 잤어 어 이거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몇 번 봐도 기가 막힌데 어 피라미드 완벽하게 완벽하게 잘못했어 지도값을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자 지도가격을 겁나게 낮췄다 진짜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조차도 감조차도 오지 않는데 에이 돌리고 돌리고 여기저기다가 마구마구 짠 짠 짠 짠 짠 짠 짠 Circum จะ 650명을 떨어지면은 나는 이걸 망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걸 끊어버릴까요 여기를 불만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일단은 최대한 자 최대한 만들겠어 자 저거 저거 한 660정도 되면은 최후의 수단인 길을 끊겠습니다 길을 끊어서 아무도 이 놀이공원에서 못나가게 막아버려야겠어 최후의 수단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아 어떻게 하라고 자 너 어디야 친구야 니 지도 지도 없니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미션은 실패한건가 어떻게 하지 야 이 길을 끊어버릴까 확 끊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못나오게 내가 절대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방법인데 말입니다 더이상 어쩔 수가 없어 어 근데 이 이상한 관람객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다행스럽게도 초정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롤코스 3보다 롤코스 2가 훨씬 더 재밌다고 3D 게임인데 말이에요 저런 저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 조만간 빨리 롤러코스터 3를 즐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 올려 올려 지금 여기서 어차피 놀이기구를 만들수도 없는 노릇이니 돈도 없고 더이상 만들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지 그냥 있는데 다 다 다 지도 지도를 뿌려버리겠어 아 이거 광대들이 잠깐만 너 하는 일이 뭐야 아아 경비원 너 하는 일이 뭐야 경비원은 어떤가요 경비원이 하는 일이 뭐죠? 경비원이 하는 일이 뭐지? 쓰레기 바닥에 버리는 사람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사람인가? 뭐지? 아 많이 했었는데 모르겠다 아 도둑도 있어요? 뭐지? 도둑도 있단 말이요? 어허 호로계 그건 또 처음 듣네요 자 난 난 이제 파산 해도 상관없어 으 안돼! 잠깐만! 야야 나가지마! 야야! 아 여러분 저 뭐죠? 최소 650명의 관람객을 3년 10개월까지 유치하고 놀이동산의 등급을 최소 600까지 달성할 것 이라고 목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650명의 관람객 이하로 떨어지면은 미션 실패인가요? 다시 처음부터 그거 해야 되나? 아 망했어! 아! 아 망했어! 아악! 자 뭐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지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네 길을 너무 복잡하게 짰어요 결국에는 아 이거 어떻게 짜는 게 제일 좋을까 그 갈비뼈 형식으로 길을 그냥 왕 짜 있죠 한자 왕 짜 그런 식으로 짜는 게 제일 편할까 음 제가 길을 너무 코 안 오랐나봐요 이번에는 망했다 그럼 새 게임을 도전하도록 하지 그 전에 그 전에 잠깐만 저 2분만 아 저저저저 초코파이 하나만 먹고 오겠소 배가 고파서 안 되겠소 오이 조금씩 오이 잠시만요 아 보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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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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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기억이 나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여기를 쭉 한번 갈라야 된다. 아닌가? 이 보트가 어떤 거지? 가이드 트랙... 모르겠다. 일단 한번 건설해보죠. 어떤 식으로 되나. 아... 아... 이거 중지할 필요가 있나. 아...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? 아... 근데 이놈들이 안 돌아와. 이놈들이... 한번 타고 절대 안 돌아와. 그러니까... 그냥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비고와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닌텐도 말고는 처음 보네요. 그러게요. 저도 닌텐도 외에는 처음 하네요. 맨날 마리오랑 포켓몬만 하다가 이거 하니까. 즐겁습니다. 정말 즐거워요. 그렇다고 마리오가 재미없었던 건 아니야. 마리오 재미있으니까 마리오만 했지. 며칠... 뭐야... 한 달 동안. 그렇지. 간단하게 합시다.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있나? 간단하게. 짠! 끝! 재빠르게 해보자고. 재빨리 열어버리고. 돈도. 20... 달러? 20달러로 할까? 자... 좋았어. 자... 이거는... 이건가? 자... 이런 식으로 해서. 이번에는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. 간단 간단. 간결하게. 복잡할 거 없이. 해보도록 하지. 돈은 한... 1달러. 1.5달러. 그리고. 어라. ㅎㅎ 이 게 없네. 이게 없네요. 저런 저런. 제가 찾는 거. 아! 여깓 있네. 회전목마. 회전목마가 없으면은... 너무 심심하지. 노래소리가 없으니까. 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조금 꼬아놓읍시다 살짝 꼬아야지 그래도 어느정도 꼬아야지 자 이 정도 돌리고 돌리고 으흠 으흠 자 소리가 좀 작은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짝 올릴라 그랬는데 불가능하네요 이게 왜 이런 버그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돼 그런가 아 뭐야 입장료는 좀 천천히 올리는게 나을까요 그래요 무료로 합시다 넌 1달러 흐흐흐흐흐 어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였소 그렇구나 그 생각을 또 못했네요 어쩐지 사람이 안오더라 음 이상했어 조금 이상했어 자 오픈 무료는 좀 심하다 어이 한 이 정도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어 저런 빨리 재밌는걸 만들어서 저 사람의 저 저 저 무표정을 활짝 풀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오 굉장히 깔끔해지고 있어요 오 좋구나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길을 안 잃을까 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까 길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거는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 음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헤매냐면은 아이스크림 가게나 음료수 가게나 화장실 같은데 이게 들락드락 한번 이렇게 들락거리다가 일로 나가면 될 것을 한번 들락거리고 이쪽으로 빠지고 그런식으로 무한반복이 되다보니까 어 놀이공원을 나갈 수가 없는거구나 음 그런거 같아요 이제 수리 아저씨들도 경로를 잘 짜는 그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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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음 혀로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화원도 그렇죠 어 그럽시다 그럽시다 자 일단은 완벽하게 이 부근을 그거 하고 음 만듭시다 그냥 이렇게 만들고 너는 아 이 물이 잘 안보이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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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까지만 하고 음 음 자 깔끔하게 해봅시다 깔끔하게 오 입장료가 매우 싸다고 합니다 그래 10달러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원상 연지 얼마나 됐다고 상을 막 받아 자 화장실도 만들어주죠 햄버거 햄버거 아니 햄버거를 햄버거가 없어 저런저런 자 재빠르게 또다시 자 모노레일을 재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모노레일 휴지통이요 어 잠시만요 요거 하고 어 이까식이 뭐가 높아 저런저런 저런저런 이런 야 야야 그러면은 아닌데 이러면 안되는데 르허허헛 아예 큰길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갈라지게 만드는 것도 편하실 듯요 큰 길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이 도로에서 더이상 손을 안대는거에요 딱 이 도로에서 잠깐만 어디서 아 우산가게 아 이럴수가 안내소를 아직 만들수가 없구나 이거이거 아 빨리 우산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런저런 진짜 간단한거 흐흐흐 진짜 간단한거 야아 기가 막히구만 기가 막히구만 다음에는 한번 큰길로 만들어보세요 지금 하는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사망맵을 한번 클리어 해보겠소 엥? 짠 짠 짠 짠 짠 아니아니아니 출구야 출구 그렇지 연구목록에 투자율을 조자하는게 좋을듯 자 최대 기금 을 투자하고 있는데 음 빠르게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딱히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지라 어 함부로 정하기에는 좀 그래 체크를 풀거나 뭐 롤러코스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혹시 아니면은 모르겠어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으응 앗 아아 아 미안해 어 자 겁나 재밌는 모노레일 자 아직까지는 저 사람들이 그게 없죠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휴지통 이런거는 많이 만들어두는게 좋겠죠 근데 가로등은 뭐죠? 여기 밤같은것도 없는데 음 자 휴지통 그냥 다 만들어버립시다 이렇게 좋아 잘한다 자 출구에도 하나씩 으잉 잘했어 겁나 잘했어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거죠 아까같은 꼴을 안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악몽이야 악몽 그렇습니다 강가 라인부터 그거 하는게 낫겠죠 야 카라이드 카라이드 재밌겠다 으이 이거를 많이 많이 이게 뭐가 높아 올라 내려 올라 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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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돌고 올라 종구가 내리 종구 어이 귀여운데 아주 이런 귀여운 그걸 봤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빠르게 그거 하고 여기 넓은 공터가 있으니 이 나무를 다 날리는 것이 조금 아깝네요 돈이 상당히 들겠지 일단은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강가에서 장사를 좀 하다가 거시기 하겠소 야오 심지어 롤러코스터 마저도 쓸데없이 깨끗해 깔끔 깔끔 완벽해 완벽해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딱 낮추기 싫은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낮추고 저거 낮추고 다 낮춰야 돼 아 어쩔 수 없지 워터 슬라이드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짠 짠 짠 그래도 줄은 좀 길게 하고 싶어 내 욕심이 나 욕심이 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 나선형 미끄럼틀을 그전에 열어야지 돈도 거시기 하고 그리고 음료수는 살짝 비싸게 화장실도 유료 돈 내고 싸라 자 조금씩 조금씩 쥐꼬리만큼씩 올리자고 나는 가난한 사업가니까 자 자 나선형을 만듭시다 자리공간 자리공간 활용을 잘해야돼 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건 팔아버리고 초코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물 만드신다고 땅 파신다가 돈 모자랄 수가 있으니 이번엔 땅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라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굿이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야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정도 하고 최대 탑승객수를 음 모르겠다 자 음 그렇구나 저거 탄다 이거 미끄럼틀 회오리감자같은 이 미끄럼틀 한번 타고 저거 탄다 자 자 오 인기 좋네 칼라이드 이까짓게 뭐가 재밌다고 이까짓게 뭐가 재밌다고 지금 이렇게 인기가 좋은거야? 오 확실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루트를 짠 보람이 있네요 근데 이건 좀 참밥이구나 아 어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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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비싼가 너무 재미없겠나 근데 이거 이상의 높이가 지원이 안되가지고 어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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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높이가 안올라가요 왜그럴까 어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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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벤치는 근데 다 둘러져있고 쓰레기통도 아까 한번 둘렀어요. 음 일단 음식만 만들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. 그렇겠네요. 음식을 딱 만드는거야. 좋은생각이요. 음식을 또 깜빡하고 있었어. 자 이사람들. 근데 먹을게 과자밖에 없네. 과자만으로 밥이 되나? 조금. 음식을 또 깜빡하고 있었어요. 출구 근처에다가 화장실을 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. 나는 배불리 먹이고 싶어. 이 사람들을. 배부르게. 아이스크림으로는 근데 배를 채울 수가 없겠지. 자 뭐냐. 액. 백조 페달 보트. 저건 무엇이요? 어디보자. 백조 페달 보트. 응? 아 이거 말한건가? 뭐가 개발이 됐다는거죠? 노졌눈 보트에서 이거를 백조 페달로 바꿀 수 있다. 맞나? 너나 저먹으라니 안녕하세요. 반갑소. 아닌데? 자 자 자 자. 백조. 백조. 백조가 어딨을까? 그렇구나. 아아아아. 그래? 닫지 그럼 뭐. 백조. 오우. 그렇구만. 됐어. 자아. 신기한데? 아침해수잘림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막. 불만사항 같은거. 배고프지 않아 이 놀이동산은 정말 깨끗해. 카라이드 1보다 3이 있는 것이 없을까? 관람차 1에서 내리고 싶어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회전수를 줄여야 되겠죠 오 롤러코스터 속도 올리면 이탈했던 기억이 맞아요 롤러코스터 갑자기 발진 부스터 너무 심하게 하면 이탈을 해가지고 빵 지금 사람들이 3를 원하고 있어요 수리를 집에 갈래 그렇군요 빨리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야 했던 거구나 자 여기다 하나 만듭시다 기깔나게 비켜 자 자 스릴이 있는 거 돈이 왜 이렇게 부족하죠 돈이 돈이 왜 이렇게 야 안 되겠어 좀 너희들의 피를 좀 빨아먹어야겠다 상승 상승이다 물가 폭등이다 올려 올려 은행 대출하시면 됩니다 어 어 파이님 다시 오셨군요 반갑소 맞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구나 야 야 야 어 뭔가 나 죽을 것 같아 뭔가 불안해 흐흐흐흐흐흐흐 어 대단하시오 아 아 그를 이자 없는 대출 확실한가요 어 지금 겁나게 찝찝한데 음 좋아 뭐 믿겠어 아 이 나무들이 진짜 너무 많아 아웃 너희들 전부 아웃 뭐 비싸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 고 보라 그러게요 열한 명이라니 세상에 역시 역시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겠지 음 이거를 상승 시키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 나선형 소형 아 따가 자자자 이렇게 이렇게 가게 만드실 때 방향 바꾸는 단축키는 Z 하하하 그건 또 전혀 몰랐어 어 좋은 팁 감사합니다 나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확실히 단축키가 존재하긴 하나봐요 음 자 해볼게요 잠시만 짠 뿌질을 사서 영역을 넓힙시다 이게 넓히면은 더 안좋아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 어 땅 그리고 땅 투기할 돈도 지금 말랐어 없어 전판에서 지금 엄청나게 피눈물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소시짐해진 상태에요 아 잠깐만 한번 해보자 잘되나? 잘 되겠지 뭐 여기까지 건데 뭐 네 망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망했어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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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news 의 의 내 3시간을 하늘나라로 저런저런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을 수십 번도 넘게 겪지 않았던가 하하하 방송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야 그건 자 자 자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들어보죠 배가 고프지 않아 모노레일 1보다 더 스릴이 있는 것은 없을까 목마르지가 않아 활람차 1보다 스릴이 있는건 스릴이 있는건 스릴이 있는건 없느나 자 죄다 스릴을 원하고 있는데 돈이 지금 크게 많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이건 진짜 인기없네 모노레일 스틸 롤러코스터 자 자 이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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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거 이거 그거야 아냐아냐 이거는 좀 뽐깔이 나는거니까 아 여기서 그런가요 모노레일이 진짜 아무런 인기가 없네 저런저런 슬프다 어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겨 올리고 그렇지 잘했다 공원 입장료가 너무 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런저런 아 잠깐만 야 아니지 아니지 아 친구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에읽 저런저런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시야가 겁나게 불편해 어느 방향으로 봐도 불편해 야 그렇구나 여기 있구나 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어지는구나 됐구나 됐구나 자 이거를 역방향 아닌데 파워 스타트 모드하고 지금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아 지금 안고쳐졌다 이거지 정비기술자를 제가 수동으로 돌려야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짠 이거 더 못올리나 자 이거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더이다 꺄오 크리미소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코쿠님 초콜렛 5개 감사하오 고맙소 자 고쳐졌지 이게 이게 잘라버려 잘라버려 잘라 잘라 해고해버려 정비기술자를 단 한명만 두는거지 그리고 고장났다는데 바로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거기다가 놓는거야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 너무 회전이 회전수 아홉번이 아니라 한 다섯번 장사 잘되네 이 정도 잘 타네 사람들이 아주 잘 타네 이제 뭐하지 자 하나 더 만듭시다 이 넓은 곳에다가 아홉번이 아 아닌데 잠시 고민을 해보는 중 이거 안 만들었었네 만들었었네 저런 저런 모노레를 그냥 팔아버릴까요 아무도 안타는데 꽃밭도 좀 꾸며주세요 좋은 생각이오 꽃밭 꽃밭 자 자 어따가 만드는게 좋을까 어따가 만드는게 좋을까 싶으면은 자 색깔별로 아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노는게 더 좋구나 어이 좋네 좋네 그렇군요 너무 밋밋한 느낌을 줬었구만 그 생각을 못했네 어이 아 그래 가운데를 팔아치우고 개집애 같애 내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열정적일 때가 있었던가 대단하구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음 그리고 수중에다가 수중에다가 세울 수 있는 그건 없나? 발사 좋은데?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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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겁나게 꾸미고 있어 자 물개 완전 좋다 이거 이거 계속 나야지 좋다 야 니 옆에는 이것도 있어야지 그래 아 방해 방해된다 여기가 좀 밋밋하구나 헛 헛 자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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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있다 어 겁나게 만족 중이야 지금 야 기린 조각상도 만들자 안내소 왔어 왔어 여기가 왔어 안내소 안내소 놀이동산 지도는 대충 이정도로 하고 우산 가격을 3으로 튀겨버려 되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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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두 면이 접하도록 안내소 안내소 다른 건물과 달리 그거에요 그거 동서남북 사면이 전부 저 저 이을 수가 있어서 이런식으로 여기 요렇게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쳐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예 예 많이 많이 안내소를 겁나게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도를 많이 써서 길을 안 잃겠구나 뭐 그런거겠죠 수중 한가운데 섬을 만들어서 유령의 집으로 오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위스터가 뭐죠? 유령의 집이 근데 아직도 없어요 음 개발이 좀 늦네 상당히 트위스터? 이거 말씀이신 아 요구요? 있어야 있어 흐어어 입장료가 그렇게 쌉니까 저런 저런 올려버려야겠구만 두배정도 올려버려야되겠구만 자 20달러에서 40달러로 뻥을 튀겼어 집에 갈래 롤러코스터 2가 이거죠 롤러코스터 2가 뭐야 아 이거 오 지금 사람들이 스릴을 잠깐만 배고프지 않아 스릴 있는게 있지 않을까 스릴이 있는게 자 사람들이 스릴을 지금 겁나게 원하는데 자 보여드리지 그럼 여기에 기깔난거 하나 만듭시다 만들어야돼 안되겠어 비켜! 비켜! 아 잠깐만 어디 오케이 강동지니님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점점 지금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낮을까 음 분석 저런 잘좀 만들어보장 자 넓게 그렇지 바로 이걸 원했어 그리고 살짝 꺾고 하강 나선형 소형 이렇게 해서 돌고 난 도는게 너무 좋아 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좋다 좋구나 아라 이렇게 그렇지 야 잘했어 대단해 한 바퀴 돌리고 으응 자 으악 뭐 이런 경우도 있지 돌리고 갔다가 합체 으응 기똥찬거 만들었는데요 어디 보자 프로 메나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도보를 기깔나게 만들고 요리를 띵띵 뭐야 어 뭐 띵띵 올리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지 색깔도 좀 바꾸자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자 녹색에 이거는 노란색이 제일 좋다고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건 좀 좋구나 딱 좋구나 완벽합니다 전혀 거시기 될게 하나도 없는 기똥찬 롤러코스터 3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어 이제 오픈만 하고 돈을 뜯어내면 되겠죠 좋구나 어떡하지 여러분 잠시 1분 정도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장을 하고 롤러코스터를 껐다 켤게요 저런저런 녹화가 안 꺼져 아프리카 버그 쩌라 고기풍노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역시 오늘도 10시간 방송 가나요 아니 이 시간 되도록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방송을 할래야 할 수가 없구나 아 됐다 안됐다 이거 왜 이럴까 이 렉이 엄청나 윈7에서 하는 거임 그렇습니다 윈7에서 하고 있어요 아 완전히 렉 걸렸다 이거 방송 튕긴 건가 이번에도 3 4